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집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요.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최대 역시. 오랜 경혼 생활에 지쳐 퇴원했는데, 막상 돌아온 집에서는 현관문조차 혼자 열 수 없었습니다. 우울감만 커져가던 차에 도움이 된 건 경기도의 주택 개조 지원입니다. 휠체어를 탄 상태로 현관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자동문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도배와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샌드위치 패널 등 맞춤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집 안에 닫힌 공간에서 내 마음도 닫혀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자동문을 통해서 제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제 마음도 개방이 되듯이 일단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고요. 경기도는 중증 장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손잡이나 경사로 설치, 단차 제거, 화장실 수리, 도배 등 이용자 맞춤형 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만 당초 목표치를 웃도는 125호를 준공. 이용자의 89%가 만족한다고 답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경기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복제 태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할 예정. 오는 2022년까지 800호를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